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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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한 번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제 이름을 크게 외치실 거예요 하나 둘 시작! 장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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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 모셔놓고 정말 멋진 밤에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손길이 고생을 해주셨을 겁니다 우리 그분들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멋진 연주를 해주고 계신 우리 밴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코러스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 집을 달랐시면 집을 드리고 차를 달랐시면 차를 드리고 남성분들 집을 달랐시면 집을 드리고 집! 너무 강제로 달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다시 한 번 집을 달랐시면 집을 드리고 집! 차를 달랐시면 차를 드리고 차! 좋습니다 남자 대 남자 라는 노래였고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크게 응원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신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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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 푸녀만 이제 그만 씨앗 뿌려 한 분 안에 꽃이 피더냐 꽃마을 하나에 꽃꽃이 피더냐 가는 길 너네도 나는 또 걸어난다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숨가해도 인생길에 신발끝 올려 주저앉아도 다시 웃고 기억나 또 말아야지 바람 없는 뒷판 있을까 바람 없는 바다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 푸녀만 이제 그만 씨앗 뿌려 한 분 안에 꽃이 피더냐 꽃마을 하나에 꽃꽃이 피더냐 다는 길 너네도 나는 또 말아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숨가해도 인생길에 신발끝 흘려 주저앉아도 다시 웃고 기억나 또 말아야지 새끼를 신발끝 흘려 주저앉아도 다시 웃고 기억나 또 말아야지 샱기노 잘 만지 정신이 다시 올 Triangle 엔 dread 서 pushed 이렇게 나오죠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묵고 일어나 떠나야지 다시 묵고 일어나 떠나야지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묵고 일어나 떠나야지 노래는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발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콘서트를 보기 위해 오신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각 팩클럽 여러분들 사랑하는 미너트공들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인생에 풍악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풍악을 울려라 일단 공식적인 마지막 곡으로 풍악을 울려라 불러드리고 한번 여러분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 넌 이미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 오예쁜 고음님이 보신다는 내 믿는다 고마 깊은 숨기만 세상이 나를 보시고 새해 멀다 비가 춤을 추고 사날들의 귀찮지 내 맘에 있는 산남천국이 어깨에 춤 출렀던지 훈안을 불려봐라 내 세상 거듭하게 훈안을 불려봐라 팬이 미칠 수 있게 도망을 위아라 갑니다 자 여러분 모든 힘을 하나 넣어서 똑같이 소리 질러 한 번 더 불려봐라 한 번 더 불려봐라 가시자 내 순환을 불려봐라 다시나 온 세상 거듭하게 훈안을 불려봐라 다시나 팬이 미칠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 노랫고 빈틀을 입으신데 이보다 더 나아 깊은 숨기만 다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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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니가 춤을 추고 사날들의 귀찮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갈락축으로 이랬지 어깨축설로 너방시 훈안을 불려봐라 다시나 그 생각 거듭하게 다시나 다시나 훈안을 불려봐라 다시나 팬이 미칠 수 있게 훈안을 불려봐라 다시나 그 생각 거듭하게 여기 세상에 훈안을 불려봐라 자 내밀히 미칠 수 있게 내밀히 미칠 수 있게 너밀히 미칠 수 있게 너밀히 미칠 수 있게 너밀히 미칠 수 있게 너밀히 미칠 수 있게 훈안을 불려봐라 호오오오! 고맙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여러분들 줄 서서 기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앵코를 한 곡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요 오늘 이 밤의 즐거운 추억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꼭 신나는 노래 한 곡 갈까요? 준비됐어요? 네 아 목소리가 너무 잦은데요 준비됐네요 저에게 사랑해 준비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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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타이머 씬 빌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마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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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